여러분 안녕하세요. 헤헷. 새벽에 인노라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 블라이스 존이구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인형들을 두는 곳이에요. 사실 둘 데가 없어서 둘 데가 없어서 저기다 두는 거예요. 얘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펑크홀릭피플 비개봉이고 얘는 조이 앤 헐 펫피쉬이고 얘는 스프링호프 저번에 다 설명드려서 다 찍었을거라 생각이 들구요. 오늘은 블라이스가 아닌 usd 인형 인노를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쁘에요. 지금 화면이 지팡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얼굴이 잘 안잡히는데 요즘 usd 쇼츠를 잘 안찍어가지고 입었던 옷 그대로 입혀놨어요. 하나쁘 옷 갈아입혀주기 스타트 하나쁘를 거칠해줍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있으라고 그렇지? 잘 보고 있으라고 언니가 무슨 옷을 골라주는지 머리카락 짜자잔 여러분 usd 의상을 담아놓은 바구니입니다. 요거 한 바구니에 다 들어갈 정도면 인형옷하는거 아니지? 인형옷하는거 아니지? 제가 보고 근데 딱히 요즘에는 또 새로 사진 않거든요. usd 옷 산게 없어가지고 다 이제 쇼츠에서 봤던 옷들이에요. 한 번씩은 다 보셨을 번만 옷들이고 굳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준다면 뭐 뭐가 있을까? 굳이 굳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준다면 진짜 없는데 새로운 옷이 그나마 이거 근데 이거 그거 아세요? 이거 웨이크였던게 쇼츠에서 마치 이 옷을 입혀줄것처럼 막 인형 앞에서 대본 다음에 다른 옷 입힘 이 옷 안입혀줘 진짜 웃겨 아 진짜 뭐 입히냐 입힐게 없어요. 왜 얘가 계속 똑같은 옷 입고 있는지 알겠죠? 진짜 입힐게 없음 어떡하지? 이거는 플라이스 인형 옷이에요. 이거 위에 있는건 가발이고 가발 말고 플라이스 인형 옷 입혀주기 내가 봤을때 근데 좀 커 이게 저의 팩착이 뭐였냐면 플라이스 옷이 USD한테는 옷이 작아요. 그러니까 크기 순서로 따지면 플라이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비츠 24 바디 요런식인데 이게 샀더니 플라이스한테도 크고 USD한테도 큰거야. 진짜 망했죠? 그래서 제 플라이스 인형들이 다 지금 옷이 커. 진짜 망했다 이거야. 이것도 아 이거 입힐 수는 있겠다. 그쵸? 여름이니까 한번 입혀볼까? 입힐 수 있나? 오 귀엽긴 하다. 그쵸? 귀엽긴 한데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고 너는 여기 서 있어라. 알겠지? 이렇게 보고 있어. 그리고 이게 사실은 플라이스 입히려고 샀는데 그냥 USD 입혀도 될 것 같죠?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입힐까? 근데 이거 입혀야 될 것 같아. 아니요. 맞아요. 저게 뭐지? 아. 뭐지? 뭐지? 네.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미친 거 아니야? 너무 귀엽다. 이거 봐요. 미친 거 같아. 너무 귀엽다. 우리 집 하나푸가 뭐라야되지? 옷발을 잘 받아요. 이거 진짜 솔직히 가발은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의상 소화하는 능력은 장난 아닌데? 너무 귀엽다. 이거 하나푸 파이럴입니까? 네. 맞아요. 하나푸 파이럴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슝. 귀여워. 미친 거 같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블라이스 주려고 산 옷들은 어쩌다보니 USD가 입게 되네요. 근데 또 이런거는 블라이스 입히려면 입힐 수는 있을 듯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좀 크겠죠? 진짜 보여드릴게 많은데 아쉽게도 촬영은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다시 담아 몇원 그거 알고 보니… 이렇게 반복하면 사진 잘 나온다고 그거 달아내주고. 너무 웃기다. 하나뿐만 보여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등장시켜보겠습니다. 하나는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이게 바디가 제가 하나는 아이오랑 파라헤치여가지고 없앴고 요거 하나는 뭐냐면 그 제가 소금이 리뉴얼 헤드를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 보내 놨는데 소금이 오면 호환시켜주려고 바디를 하나 당겨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디가 세개인거에요. 하나 하나 그리고 주인 없는 바디 아니지. 주인이 있지. 주인은 소금이입니다. 소금이가 여기 걸터앉을거에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게 블러피치 바디가 뭐랄까 뭐랄까 아니 근데 이게 조명 자체도 예쁘고 한데 지금 조립이 느슨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철컴 보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철컴 보내서 좀 짱짱하게 해주고 호환을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호환시켜주려고 하나 하나 보여준다고 했죠.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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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쁨 것 같아. 정순 갑이야. 하나 하나 지금 이거 입혀둔 착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안 베끼고 입혀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착장을 계속 질릴 때까지 입혀주려고 너무 이쁜거야. 벗기기가 아쉬웠어요. 다른 걸로 갈아입히거나 벗기기가 좀 아쉬워가지고 계속 작용을 시켜주고 있고 하나뿐만 다른 옷으로 바꿔줬습니다. 귀여워. 언니 동생 같죠? 실제로 바디에 체급차가 좀 납니다. 하나는 30cm 아 31cm 인가 하나뿐은 26cm 그리고 소금이도 26cm로 호환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졸리기 때문에 슬슬 자야될 것 같아요. 저거는 뭐냐면 저거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이게 제가 별의 커피 갑자기 너무 좋아져가지고 중동구매한거거든요. 사실 진짜 커요. 이게 이게 바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무거워요. 무겁고 근데 안에는 크기를 가늠시켜드리자면 크기는 어 크기는 얼마안에 그래서 약간 요즘에는 이렇게 애들 도와주는 장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늑하죠? 아늑해? 아늑하겠지? 음 이걸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엽죠? 디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간식이나 뭐가 날라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간식을 뭐 얼마나 사서 저기에다 넣어놓겠냐고 그쵸? 왜 이상하잖아. 어 좀 쌀택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플라이스 비계풍 플라이스 두 눈 겸 요렇게 진열을 장식을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만 사러 갈게요.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세요.